xsfm입니다. p o d e r 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 객잔 첫 번째 사연은요. 79회에 만원버스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아저씨더러 임신하셨냐고 물어본. 아 그렇죠. 앞날이 기대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서지연 씨가 두 번째로 소개되네요. 그러면 79회였으면 아마 작년이었을까 지금은 고등학생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때 고2였고. 그때 고1이셨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연이 소개되었던 서지연입니다. 고3을 앞두며 소소하게 좋게 되어가고 있던 중. 아 고3이시네요. 다시 돌아보기에 쪽팔렸던 좋게 되었던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공부한답시고 장만했던 저의 폴더 스마트폰. 가로열고 하나도 공부에 도움이 안 됨이 반으로 똑 부러져서 폰을 다시 장만하러 집 근처에 있는 단골 휴대폰 가게에 갔습니다. 폴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지나가다가 휴대폰 가게에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폴더인데 카톡쯤이 된다고 하는 제가 능명을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뭐가 되긴 되나 봐요. 인터넷 연결되고. 스마트보다 좀 더 우둔한 표현이라는 게 있나요? 더머. 더머 된 스마트폰. 어떻게. 그러니까. 스마트가 되게 청명한 느낌이라면 조금 그냥 뭐랄까. 레서 스마트.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하네요. 평범한. 오디너리폰. 아니죠. 미디어커. 능멸해야죠. 미디어커폰을 쓰시다가 반으로 똑 부러졌대요. 원래 고등학생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폴더폰이 반으로 부러질 때는 제 생각에는 범인이 있다. 의도가 있고. 인재다. 인재다. 이것은. 고의에 의한 사고일 수 있다. 네. 혹시 천재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 번. 부모님이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이게 뭐 친구들이 단체로 어딜 놀러 갔다가 한 번 저처럼 능결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든지. 네. 그리고 단골 휴대폰 가게라는 단어가 새롭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러네요. 거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을 갖고 다녔을 세대니까. 대리점 오랫동안 하시는 사장님들은 동네의 젊은 고객들 섭외하느라 불러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시니까. 관계도 맺어놓으시고 그러겠죠. 어머니는 아땡폰을 부르짖는 저를 가볍게 무시하시고 공짜폰을 찾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차이가 너무 괜찮습니다. 간극이 크잖아. 그 간극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설명하죠? 단통법. 아니 뭐 아땡폰을 부르짖는 저를 무시하며 라고 해서 그 뒤에 무슨 브랜드가 나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을 텐데. 네. 공짜폰을 찾았다니는 할 말이 없죠. 계속 아땡폰을 부르짖다간 어머니께서 투지폰을 저에게 하사하실 것 같아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래전에 바꾼 폰 번호 뒷자리가 친구들이 성의 눈을 뜨고 난 후 놀림을 당하고 있었던 저는 번호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안수준君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되네요. 너한테 이사를 읽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 뒷자리는 0892입니다. 저는 사실 안수준도 잘 모르시겠죠. 번호만 들으시면. 네. 저도 모르겠어요. 0892.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번호를 바꿀 일이 뭐가 있는데 그냥 써. 라고 하시며 또 저를 가볍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친구와 카페 가서 정립을 하려고 번호를 직원께 불러드릴 때 옆에서 친구가 킥킥대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변태 취급을 받는 것이 매우매우 억울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남학생 무시했잖아요. 사실 이게 고교생으로 넘어가면요. 성별과 무관하게 전체의 문제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고교생 모두를 무시해야 된다. 다 변태. 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걸 왜 굳이 잘한 말인데 놀리고 그래. 그래서 저는 엄마는 별 이유가 없겠지만 나는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며 번호를 바꾸려고 했지만 여사님께서는 계속 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집에 가서 알려주겠다고 해도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번호 뒷자리가 이상하다. 친구가 놀린다는 둥 돌려 말했지만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모양으로 팔구이 빨구이잖아 이상하다고 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아직도 이 단어를 쓰는군요. 저 다시 읽으면 안 돼. 이거 팔구이를 그냥 엄마한테 입모양으로 조용히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팔구이 이렇게 했나 봐요. 팔구이 빨구이 이렇게 했나 봐요. 계속 비처리해야겠네. 미안합니다.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가게 직원들도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보이자 저는 얼굴이 붉어진 것을 느꼈고 동시에 머릿속이 안 옮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면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팔구이. 팔구이를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웃으셨고 직원도 웃고 저도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대고 네 본인은 웃을 상황이 아니죠 지금. 결국 번호를 바꿨습니다. 아 성공했네요. 아무런 단어가 연상되지 않는 번호로요.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앞에 칠자 넣으시죠 뭐. 집밖구리. 새의 이름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한 번 가고 말 가게였으면 좋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조만간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가게에서 폰을 바꾸셔야 하고 동생도 폰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단골 가게이기에 아 좋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게 사장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팔구이를 외치는 벌개진 제 모습이 생각나겠지요. 네. 그 왜 인심만 좋고 매너 없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뭐 대학 가서 폰 바꾸러 가면은 어 축하한다고. 전에 팔구이 쓰던 그 학생 이러면서 허허허. 아 근데 이런데 물론 사장님이 운영하신 데는 그렇지 않겠군요. 큰데는 알바생도 자주 바뀌지 않나요? 아 그리고 이런 일 있으면 다 소문나요 어차피. 아 그래요? 네. 그 고등학생 와가지고 팔구이 소리 지르고 갔다고 엄마한테 승질내고 갔다고. 뽐뽀 게시판에 이제. 저는 알바입니다. 물론 어떤 고등학생이 팔구이. 사연에 비서고가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보는 게 죄송스러워지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엠씨님 다른 분들은 제 사연을 읽을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망했죠? 네네. 이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속으로? 네. 이렇게 비서고가 많으면 소개하기 곤란할 테니까요. 제 고3 생활을 요파씨가 함께할 수 있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결론입니다. 나의 LG V5에서 보내. LG 어떻게 해. 이건 LG를 좋게 되게 하는 사연이다. V5인데 신비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서지연씨가 아닙니다. 요즘 모든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죠. LG는 왜 이렇게 광고를 못하나. 홍보를 못하나.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공짜 포인트에서. 고도의 전략 아니에요? 저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공짜로라도 팔려고. 아니. 바이럴 마케팅의 어떤 블루오션을 노린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으면요. 이렇게 공짜로 풀리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시장에서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서지연씨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왜요? 0892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생각 못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그 단어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되게 옛날. 사원인 줄 알았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단어인데. 요즘은 더 창의적인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죠. 그만한 게 없나봐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쓰는 단어들은. 되게 오랫동안 대물림되나봐요. 그게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 사회의 근원적인. 모든. 고등학교 때 잘못 배워놓는 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 고등학생 언어수화. 그러게요. 서지원 씨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고등학교가 지나면 이런 단어를 왜 안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런 단어를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기억이 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억 안 난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단어를 쓰는 자기 자신이 되게 멋있다기보다. 뭐? 그런 멋진 씀이 아니라. 아 나 진짜 막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막 나간다. 버스 안에서 내가 이 단어를 쓰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고 나한테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흔히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은. 아 나 오늘 막 나갔다. 아 그런. 나 오늘 일탈을 했다. 나 오늘 배드했다. 난 아주 나쁜 놈이야. 나 배드 가이야. 시방 위혁만 짐승이지. 뭐 약간 이런. 그런 맛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늘 그러니까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허세를 충족시켜줄 만한 어떤 싼 맛이 있지 않은가. 그거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싼 맛 살 수는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10대에 본인도 모르게 성적인 불만상태에 늘 이르러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하는 농담이 다 거기에 수렴되잖아요. 드디어 꼰대 같은 문장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서준호 씨 대학 가면 낫는 병이다. 공부 열심히 인마 이런 느낌 있나요? 아니 뭐 그냥 살아나가면 낫는 병이다. 아 근데 그래도 번호는 바꾸는 게 낫지 않았나. 누군가의 뒷자리는 분명히 6969 막 이럴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릴 때 뮤지션들 그런 번호로 노래 제목 만들고 그랬던 애들 기억나네요. 하긴 근데 걔가 어렸다 봐야 25, 26 이랬으니까. 근데 이런 892 같은 단어가 어떤 성적인 것들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면 놀림을 받기 때문이겠죠? 이걸 아름답게 전화 뒷번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전화 뒷번호로 표현하면 뭐야 1004야? 4860이에요? 아니 그 뒷번호 말고. 아 뒷번호 말고. 아름답게 표현하면 그건 다른 말로 여성가족부라고 해요. 그렇군요. 저는 제발 그 여성가족부의 여성이라는 단어 좀 뺄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괴로워지거든. 예전에 프렌즈라는 시트콤에서 모니카였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순결을 영어로 플라워였나 하여튼 아름다운 단어로 늘 치환해서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질색팔색하면서 주변 사람들 제발 그 단어 쓰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건 부모님 아니면 목사님한테 듣는 단어거든요. 목사님한테도 안 들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죠?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꽃잎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그라든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자신의 어떤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부터 자기가 써왔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좀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는 이 팔구니까 맞죠. 이게 맞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정서라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고3으로 넘어가시는 때가 아니고 고1, 중3, 2때였다. 그러면 이 번호가 자랑스러웠을 수 있죠. 이것들아 팔구이다 이러면서. 오늘 저기 뭐냐. 우리 김상조 기술행정관한테 일을 좀 덜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연휴 끝나고 화요일 당일 녹음이거든요. 강만에. 편집을 많이 안 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여러분들 저녁에 들으실 텐데 김상조가 지금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 편집 좀 덜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팔구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서지현 씨 때문에. 맞습니다. 망했네요. 네. 서지현 씨 지금 뭐 마음 먹으셔봤자 다 소용없으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방송 듣고 사연 남기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P-O-D-E-R-A